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때 동영상의 길이가 15분 이상일 때는 이렇게 올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과 최대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유튜브의 길이 시간 그리고 파일의 용량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또 한 말 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동영상 길이 한도 늘리기 이것은 15분 이상 올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최대 15분 이상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안되는 경우는 우선 안되는 경우보다 여기 보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권한이 있다고 했죠. 실시간 스트리밍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면 이미 15분 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5분 이상 올릴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있죠. 먼저 카메라 탭해서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다음, 다음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에 거기에 단계에 따라서 여기 나오듯이 유튜브 계정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자동 음성 통화를 인정코드를 받아서 받으면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휴대, 구글 계정이 확인되면 길이가 15분이 넘는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처음 올려서 초보, 유튜브 사용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15분 이상 올리는 방법은 이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온 이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최대 업로드, 최대 그러면 유튜브에 얼마 정도 올릴 수 있느냐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업로드할 수 있는 최대 파일 크기는 128GB. 엄청나네요. 128GB 또는 12시간, 12시간 중에서 적은 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업로드 크기라면 128GB에 12시간까지 올릴 수 있다면 라이브를 하더라도 12시간까지 하는 경우는 희박하잖아요. 최대 업로드 크기입니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구글 계정을 확인하기 전에 긴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그럼 15분 이상 올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올렸을 때는 동영상 관리에게 거부됨, 동영상 길이 제한을 초과함, 이런 오류 몇 시간에 표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영상 그 옆에 계정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답니다. 계정 확인을 터치해서 계정이 확인되면 이 동영상 활성화를 클릭해서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처럼 그 다음에 활성된 동영상은 비공개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 설정되니까, 비공개로 자동 설정되니까 이 세부사항에서 공개 설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공개 설정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돌링크가 보이지 않는다. 한돌널링크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계정 기능 페이지에 가서 장편 업로드 세션을 확인하여 이 기능이 이미 사용 설정되었는지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계정이 확인되는데도 긴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혹은 저작권 입안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올릴 수 없다고 해서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데 아까 동영상 최대 크기는 128기가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위에 있는 이 15분 이상 올리는 방법에 대한 것은 여기 보시면 이 방법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탭해서 그 다음을 터치해서 그 다음에 계정을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15분 넘는 것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를 링크를 제가 댓글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 들어와서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튜브의 동영상 길이 15분 이상 못 올리는 분들을 위한 그런 정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